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2000 시즌 3 오늘은 53일째가 되겠구요 오늘도 최우선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념은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ut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이때 알파벳 t를 부드럽게 t가 아니라 르 그래서 duty 라고 발음하시면 더 좋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e have 우리는 가지고 있다 a duty 의무 and 그리고 a right 권리를 이때 right 하면 권리라는 명사가 되겠구요 즉 전체적 의무는 we have a duty and a right 우리는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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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시도해보다 해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may i 하면 제가 뭐뭐 해도 되나요 라는 뜻이 되겠구요 try on 하면 무엇을 한번 입어보다 this 이것을 이때 this 목적어를 try on 사이에 넣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may i try this on 제가 이걸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l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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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끝부분에 있는 th는 번데기 발음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옷감 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cl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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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옷감은 이 천은 is very silky 이때 silky 하면 부드러운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구요 y를 빼고 silk 하면 비단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ilk 라는 명사 뒤에 y를 붙여서 비단처럼 부드러운 이라는 형용사가 되구요 즉 전체적 의미는 this cloth cloth is very silky 이 옷감은 매우 부드럽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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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회관 강당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am looking for look for 하면 무엇 무엇을 찾다 i am looking for 하면 나는 무엇 무엇을 찾고 있다 city hall 하면 시청을 즉 전체적 의미는 i am looking for city hall 나는 시청을 찾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un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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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불공평한 불공정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is 이것은 so 너무 unfair 불공평한 decision 이때 decision 하면 결정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그래서 unfair decision 하면 불공평한 결정 불공정한 결정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this is so unfair decision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결정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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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메모 간단한 필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made a note 이때 made 하면 make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구요 그래서 make a note 하면 메모를 하다 간단한 필기를 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made a note 나는 메모를 했다 간단한 필기를 했다 of ~~ the meeting 그 회의의 즉 전체적 의미는 i made a note of the meeting 나는 그 회의의 내용을 메모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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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속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let's walk 우리 걷자 at a fast pace 빠른 속도로 이때 fast pace 하면 빠른 속도 라는 뜻이 되겠구요 at 전치사 at 하면 무슨 무슨 속도로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let's walk at a fast pace 우리 빠른 속도로 걷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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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차례 순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m waiting 나는 기다리고 있다 my turn 나의 차례를 나의 순서를 즉 전체적 의미는 i'm waiting my turn 나는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ea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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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해산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had 먹었다 seafood pasta 해물 pasta 를 for dinner 저녁 식사를 위해 즉 전체적 의미는 we had seafood pasta for dinner 우리는 저녁으로 해물 파스터를 먹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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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a duck 오리 한 마리가 is 있다 on the lake 이때 lake 하면 호수라는 뜻이 되겠구요 on the lake 호수 위에 즉 전체적 의미는 a duck is on the lake 오리 한 마리가 호수에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의무 라는 뜻이 되겠구요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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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시도해보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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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옷감 천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cl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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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회관 강당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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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불공평한 불공평한 불공정한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un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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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메모 간단한 필기 라는 뜻이 되겠구요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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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속도 라는 뜻이 되겠구요 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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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차례 순서라는 뜻이 되겠구요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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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해산물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sea food sea food sea food sea foo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오리 라는 뜻이 되겠구요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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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우리는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have a duty and a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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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장은요 제가 이걸 한번 입어 봐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ay I try this on the way 이번 문장은요. 이 옷감은 매우 부드럽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다음 문장은요. 나는 시청을 찾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결정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나는 그 회의의 내용을 메모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우리 빠른 속도로 걷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나는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우리는 저녁으로 해물 파스타를 먹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우리 한 마리가 호수에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구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